안녕하세요. Padle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adlet은 하나의 작업 공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물의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학습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adlet을 접속하고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Padlet을 입력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공식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글이나 타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Padlet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dlet은 무료 버전에서 총 5개의 Padlet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5개를 모두 만든 경우에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만든 Padlet을 아카이브에 보내고 새로운 Padlet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Padlet은 총 8가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벽, 스트림, 격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게시물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캔버스는 포스트잇처럼 자유롭게 게시물을 배치하고 게시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반은 각 칼럼 이름을 설정하고 칼럼 별로 게시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백채널은 대화 형태로 게시물을 정리할 때 지도와 타임라인은 각각 질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적합합니다. 각 활동의 특성에 맞게끔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 이번 강의에서 선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선택한 후에 Padlet 공간의 제목 및 게시 관련 규칙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및 설명에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게시물 관련 규칙으로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게시 관련 규칙들을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학습자들이 하나의 Padlet 공간에서 공동으로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만든 Padlet을 나머지 팀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하는 방법으로는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클립보드 또는 QR코드 등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변경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공유해야 합니다. Padlet에 게시물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서식이기 때문에 우선 칼럼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칼럼 이름을 작성해 주고 그 아래로 게시물을 추가해 줍니다. 게시물을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게시물은 기본적인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 링크, 화면 녹화 자료 등을 추가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게시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를 추가하고자 하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고 URL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구글 검색 결과를 함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여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을 녹화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게시물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게시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최대 5분까지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원하는 화면을 클릭한 후 자유롭게 작업을 하면 작업한 화면과 오디오가 녹화가 됩니다. 중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 제목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업했던 화면이 비디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비디오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게시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캔버스 화면이 나오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업한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관련 규칙을 설정했던 것처럼 게시물을 업로드한 저자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게시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작업한 내용을 교수자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는 공유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파일의 형태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작업한 내용이 해당 파일 형태로 수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들렛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